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그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봉독해 드린 말씀 가지고 여호와여 나를 건지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인 이 10편 31편은요 다윗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의 공로로 나를 건지소서 문제와 사건을 겪으면서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호와여 나를 건지소서 이런 중심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수의 핍박이 너무나 극심했던 만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강구하는 그 기도의 소리도 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의 건지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것을 체험을 하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을 또 후반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문제와 사건, 기도의 제목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건지심을 구하고 또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오직 주님께 피한 다윗입니다 다윗은 원수들 때문에 겪는 그 고난이 너무나 극심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서 절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군사력이나 주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원수가 아무리 공격을 해와도요 하나님이 산성이 되셔서 막아주시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처럼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와 사건은요 우리가 세상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풍랑처럼 파도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런 가운데서 문제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바로 반석이 되시고 또 산성이 되어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하나님이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면 문제 될 것 없습니다 오늘도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과 산성이 되어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절에 보니까 여하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요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일생을 슬픔 가운데 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뼈가 쇠할 정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다윗은요 여하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통 중에 있으면 그 고통의 원인을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호소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강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풍랑을 만나든지 우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만 베풀어 주시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시면서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은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과 14절에 보니까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은혼할 때에 내 생명을 뺏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하여 그러하여도 나는 죽게 의자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원수들이 공격해오고요 다윗의 이 목숨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눈을 뜨고 바라보는 주변 모든 것들이 다윗을 공격해오는 다윗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어떤 문제 사건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예수 글소입니다 우리는 그 글소 안에 있기만 하면 글소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하여 그러하여도 나는 죽게 의자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했어요 다윗에게 여러 가지 문제, 사건, 공격해오는 원수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냐고요 그러하여도 그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도록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예수 글소시이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글소를 바라보는 그런 하루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문제나 사건을 만나면 자신을 의지하거나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10편 146편 3절에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세상 것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10편 115편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요하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랬습니다 10편 기자는 우리의 참된 도움 우리의 참된 문제에 응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요 오직 요하를 의지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고 주님께 피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감사와 찬양입니다 다윗은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피하면서요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린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8절까지는 다윗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는요 갑자기 이 다윗의 탄원과 호소가 중단이 되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고 죽기에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까 지금 당장은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 오렴을 겪고 있지만은 돌이켜보면 다윗이 지금까지 오면서요 많은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고 또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 그 체험을 수없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또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모든 우리 성도들도요 다윗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요하를 찬송하라 그랬어요 요하를 찬송할지어다 경관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다윗이 요하를 찬송하는 이유는 다윗이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라고 믿고 고백하면서요 하나님께 의지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다윗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거예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어주셨고 산성이 되어주신 것을 체험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 그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에 보니까 요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요하를 사랑하라 요하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은 요하 하나님께 진실한 자를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자 여기 진실한 자란 말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피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주인공 되는 이 다윗은요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해서 진실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임금이면서도요 최고의 권력자이면서도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란 말은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오늘 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귀한 성도 여러분은 나의 모든 문제를 나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여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성도가 맞다고 하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도 풍랑만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다위처럼 나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모든 문제와 사건이 변해서 응답으로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바뀌어질 줄 믿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위처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이 고난과 문제와 사건은 계속해서 닥친다고 그랬어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 문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위처럼요 허둥대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를 건져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여호와여 나를 건져서 다윗이 고백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